음색 제작 드디어 사용자 음색 제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간단한 단계인 레이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레이어는 단순히 말해 음색을 섞어 보완하는 것입니다. 실전을 통해 방법부터 알아본 뒤 다양한 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색을 섞기 전에 어떤 음색을 만들 것인지 설계를 하고 제작에 돌입하세요. 예제에서는 피아노와 스트링스를 섞는 것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더불어 음색을 제작할 때 초심자는 녹색으로 표시된 단일 파트 음색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음색이 섞여 파트 소모가 많아지면 더 추가할 슬롯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일 파트 음색으로 제작에 임하세요. 출발 음색을 먼저 고릅니다. CFX 스테이지를 골라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홈 화면에서 파트 2 추가를 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울리는 스트링스를 고릅니다. 원 백을 선택합니다. 퍼포먼스 홈 버튼 또는 악기 좌측 하단의 커먼 버튼을 한번 눌러 커서가 제목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좌측 슬라이더 영역의 슬라이더 모드가 파트 볼륨인지 확인한 후 1과 2 슬라이더로 두 파트의 볼륨 밸런스를 잡습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스토어 버튼을 눌러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앞선 예제와 같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단일 파트 음색으로 레이어를 시도할 것 2.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볼륨의 밸런스를 잡을 것 3. 제작이 끝나면 스토어를 통한 저장을 반드시 실행할 것 이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레이어의 팁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효율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음색을 섞을 때 쓰는 톤 제너레이터는 AWM2 기반 음색일 것입니다. 피아노, 키보드, 오르간, 스트링스, 브라스 등의 음색들이 그것이죠. 몬타주 M에는 ANX나 FMX라는 다른 톤 제너레이터도 있습니다만 어쿠스틱 기반 사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호지는 악기에는 최대 동시발음수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AWM2 톤 제너레이터의 최대 동시발음수는 128개입니다. 여러분이 AWM2 기반의 음색을 마구 섞어서 8개 파트를 모두 채운 다음 건반을 치면 현재 누른 음과 페달로 유지되는 음, 이전 소리의 잔향등을 포함해 이 동시발음수를 순식간에 소모해 버립니다. 최대 동시발음수에 도달하면 가장 먼저 연주된 소리부터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즉, 연주를 하는 도중 이전에 나오고 있던 페달 유지음이나 잔향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심할 경우 연주자는 소리가 끊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최대 동시발음수 128개는 타 회사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율적으로 음색을 섞어야 합니다. 먼저 비슷한 소리 여러 개를 섞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스트링스와 스트링스를 섞어 풍성한 오케스트라 음색을 만들고자 해도 서로 보완이 되는 음색이면 도움이 되지만 비슷한 역할과 음역을 가진 음색을 섞는 것은 효율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고음역이 풍성한 바이올린 비올라 계열의 스트링스와 저음이 강력한 첼로 콘트라바스 계열의 스트링스를 섞는 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강력한 첼로 콘트라바스 과 Pordo 과 Pordo 과 Pordo 언제발음수 과 Pordo 그러므로 8개를 모두 소모한다고 무조건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리가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 역할이 분명한 음색들을 적게 배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아가서는 앞서 언급한 다른 톤 제너레이터를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ANX 16개, FMX 128개의 최대 동시발음수가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AWM2, ANX, FMX 이 세가지 톤 제너레이터를 모두 사용해 조합하면 최대 동시발음수의 제약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조건 파트를 다 채우지 말 것, 한 파트만으로도 역할이 분명한 음색들로 꾸밀 것을 권합니다. 레이어는 조작법과 더불어 음색의 조합도 여러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 와중에 나만의 조합법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니 많은 연습을 하길 권합니다.